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본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한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래대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 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지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래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